스튜투두에이코산 그래도 이때에는 우주선같은 획기적인 디자인이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없잖아 이쪽차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크라이스 이게 크라이스네? 미국 부익 미국이네? 부익 부익 이런 자존심 차들은 없는거 아니야? 있어 우리가 먹을뿐이야 재교 아니야 이거 그러네 이건 재교네 영국 아무튼 이런 차 멋있지 않아? 나 이런 차 지금 생산하면 타고 다닐거 같아 근데 이게 나는 이런 차들이 좋아보이거든 이거 크라이스넬네 예쁜차 크라이스넬 크라이스넬 대표는 300시리즈 미텔에이 이런 차는 만들기도 쉽지 않겠다 이때는 로고가 더 짧게 그래? 그래? 외계인 husband 지금 차보다 디자인이pen 그리워 여보 그리워 와.. 다 멋있네 되게 외계인같이 생겼어 지현아 MBC인줄 알았어 되게 아인슈타인데 옛날에 그거 봐봐 Back to the Future 박사구만 그 시공간에 막 살아나는 아 이상하지가? Back to the Future 미래로 막 가는 거 그거야?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로 가는 거지 자랐네 소만의 최선을 다 감사합니다.